다네일 1207 예심찾기 2024년 1월 4일 하나님 오늘 목장 모임을 저 때문에 좀 쳐들렀습니다. 제가 오늘 공동체에서 2박 3일로 또 집회가 있기 때문입니다. 이런 저를 배려하게 해주셔서 또 오늘 짧지만 목장 모임을 인도해 주신 그 목녀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아버지, 아버지께서 이 새로운 공동체로 보내주셨는데 이곳에서 사람을 기쁨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를 창조의 목적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. 그리고 제가 깨어있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저의 모습을 지적해 주실 때에 바로바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